고추어 박스 있는 렛츠 기릿 아프다 이야 후드치는 똑같은 게 있으니까 다시 넣어둘게요 박스모치 너무 해야겠네 비듬 아니에요 이거는 디자인이 다른 거기 때문에 입을 거예요 우와 색깔 예뻐 테니스 우와 소스로 끝 파티 이건 무야호 그래 그래 교통카드 그래 교통카드 교통카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폭화용으로 그죠? 신경치료 안 하려고 한 건데요 칫솔이를 양치하자 슬퍼! 양치하자 양치! 신경치료하지 말고 양치하자 이건 뭐야 너 뭐야 너 누구야 오 독하다 어디다 쓰는 걸 좀 모르겠어요 이건 뭐지? 디 걸스 이것은 넌 누구니 모르겠어 다음 죄송합니다 어디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세안 뱀비 우와 귀여워 어머 세상에 귀여워 아 목이 좀 쫄리네요 오 쉣 제가 여기가 뾰루지가 났거든요 이해해주세요 어떡했지 지금? 세안할 때 나머리 다 까고 하긴 근데 지금은 세안할 때가 아니니까 고리도 있구만 오케이 아따 탄탄한데 다음 자라라라라 우와 우와 뭐야 어디다 쓰는지 아는 분 아 짠 여기 중주야 너무 이쁘다 어 뭐야 12량 이거 뭐야 푸짐 아하 여기 옆에 있구나 다시 와 씨 겁나게 생기 우와 단체도 있어 좋아 아 편지 봉투인가 여기 선이 있는데 적어가지고 편지 봉투 없구나 그건 아닌 것 같아 맞죠 뭐야호 뭐야호 아 우표 우표 아하 맞네 편지 봉투 같은 거 우와 대박 이쁘다 보여요? 아 더워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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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품위를 지켜야 해 라스트 이시고 캠 마크 사이즈가 작은 맥캠 이거 뭐야 아 스트레임인 줄 알았네 그리고 마스크 이거 뭐구나 마스크 보호 그거 조관하는 그 그거 무슨 몇 개들 있지? 6개씩 들어있네 오 이쁜데? 마스크가 좀 컸으면 좋았을 텐데 완전 스트레임이 있는 게 아닌가? 딱 적당한가? 요정 사이즈 아니야? 이거 오우 어허 품위를 썸네일까지 한 번 해보세요 양치여자 어쩔 거니 어쩔 거니 우리 아들 손에 딱 들고 아 더워 안에 안에 이렇게 있다 약간의 자신감이 필요할 것 같아 야 이뻐 오우 심장돼 마스크 이쁘다 마스크가 제일 마음에 들어 됐어 끝났어 이제 이제 돌아가 어허